야 뭐부터 하다가는 거 다 해드릴께요 뭐 쓰나! 라이플! 그 10년동안 처발리는 거 또 기억나게 해드릴께요 말씀하세요 왜냐면 라이플부터 먼저 하죠 예예예 라이플요 준비됐나요? 아 잠깐만요 블루부터 먼저 자리잡아야 되는거 맞으시죠? 아 설마 혹시나 녹가랑뒤에서 앉아있으니 그때도 안합니다 그리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아 돌리는게 아니라 그딴거 하면 진짜 사람새끼가 아닌가 아 장난합니까 클라스가 있지 오케이 갈게요 그거 진짜 사람새끼 아닌거에요? 아 당연하죠 클라스가 있지 와 사람새끼씨가 아 뭐 아 문 문 남아 클랍새끼 아 ㅈㄴ 야비한새끼 에휴 뭐네도야 사람새끼 아니에요 개포로게 되구요 들어오세요 네 준비됐나요? 네 네 한발 박았구요 손도 모시죠 바로 손도 모시죠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죠 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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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대 아니잖아 미친들 새끼야 와.. 더 디펠래야 아의x2 빠르게 화끈하게 들어오라면서요 아하 예 아 진짜 하세요 아이고 x5 한 대 한 대 아이고 x3 성띠씨 로하시죠 x4 성띠씨 뭐..로 하세요 화끈하게 들어오셔야 될거 같은데 아야 피는다 하하하하 그리고 블루가 자리 잡으면 시작입니다 비매너 알겠습니다 다 되면 말씀해주세요 예전에도 비매너식으로 이기던네 요정도 그러네 다 되면 말씀하세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퀄리구요? 뒤졌구요? 아 뒤졌다 이거 끝났네 와아아악 이거 레드가 더 유래한거 아시죠? 아하하하하하하 아 그톤 아직 죽지 않았었네요 저도 근데 아직 귀가보만 하네요 야야야야야 늘 느꼈죠? 늘 10년동안 그랬어요 아 성태양 이번에 이긴다 늘 비병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벗 비 항상 제가 이겼습니다 잠시만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갈게요 왜? 아아아악 힐이구요 20 20 20 P17 헤드 1 다 먹구요 나 P80 조졌죠? 들어오세요 아 이거 한 대 맞으면 가는데 아 아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은거에요 아 아 진짜 그렇게 못하네 진짜 잘 봐 볼게요 네 바로 나의 클라스 08 08 김성태 08 누구한체도 지지 않았던 그 김성태 모두들 무너뜨리라고 했던 그 김성태 그러나 벗 항상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그 김성태 아 아 아 보급레벨이 300이시네요 보급레벨이 300이시네요 보급도 하셨나봐요 아 아 아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녹강보러구요 개번하구요 네 녹강보러 녹강보러 할 수 있습니다 저 비법 알구요 두 발 막았구요 킬이구요 뒤졌어요 이제 그쵸 바로 끝났습니다 왜 안나오시죠 괜찮으세요? 왜 안나오시죠 개쩌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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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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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샷 까면 위치 파악이 됩니다 제가 예샷을 까고 나가면 그쪽은 한 두발 먼저 박혀버려요 예? 그 프로게이머 하신분이 그것도 부르시나 알게 감사합니다 아 세반다 이겨도 되나요? 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세발컷 보여드릴게요 잘보세요 스킬이구요 자 들어가세요 스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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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샷을 어떻게 까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샷은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와리가리치면서 천천히 하는겁니다 나아 아직 1대1이에요 네 다음 넉강 보러구 드루브이 자식 시작이요 1이구요 다 박았죠 소лас 일정 킬이고요 다 박았죠? 한발밤인거 버패 한발밤인거 버패 한발밤 Negative 한발밤인거 버 Chong 예 Isa에서 먼저 crack 갑니다 갑니다 KOOOOO 알죠 갑니다 시작에요 한 정 CR Okay, 좋은 god 네 와! 말꺼út 찌 소아 다이 그쪽은 그쪽은 4번 라이플과 스나가 변형 가능한 4번 스나 라이플 변형 가능한 선수였고요 저는 오직 라이플만 하는 선수 3번 1번 2번 3번 라이플만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번! 스나로도 개발라드리겠습니다 스나 들어오세요 오세요 아 잠시만 아직 자리 잡아야 돼 오케이 시작해요 갑니다 와디가 얼굴만 보이는데 이렇게 반샷이야 되나요? 내가 이래서 써서 맞춰드릴게요 네 자리 잡으세요 시작해요 바로 맞춰드릴게요 자리 잡으셨어요 네 잡으셨어요 겟아웃 반응이에요 이게 스나의 반응 블루가 존나 유리한 것 같아요 레드 1나마트하면 바로 이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요 애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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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반샷이 아니 반정이 이상한데요 반샷모빌이니깐 그러죠 그래서 서든 접은거 아닙니까 반샷같이 떠가지고 보세요 박스에서 박스에서 사신이 나가라 박스에서 하루종일 박스에서 이러니까 죽는거에요 스나의 숫자는 레드 레드 1나마트는 이긴거에요 스나는 블루가 존나 유리합니다 준비 준비 바로 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해야되요 네 음 나 삼델로당 동점이구요 네 동점이 일단 동점이네요 그냥 말씀하세요 준비됐나요 오 포켓씨 네 네 준비됐죠 갑니다 네 네 네 네 나 스나는 좀 하시네 하긴 스나는 못하시면 안되지 예 저는 스나수고 아닙니다 라이프수고 알겠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됐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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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에 계시네 자빠 앞에 계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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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키 이거 빼버리면 안되나요 혹시? 네 빼세요 아 이거 준비가 안되는데 이거 좀 이따 빼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리 안 잡았습니다 오세요 아 자꾸 자탈 안걸로 나가서 네 오세요 해도 되나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맨날 스나를 그렇게 쳐드시면서 예 저한테 1점 차이 아 일단 제가 자존심 하나로 이기겠습니다 네 바로 죽일게요 네 가도 되나요 말씀해주세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저 안보이시는데 아이고 헐 때 헐 때 왜 헐 때 왜 왜 헐 때 윈도우키 빼야되요 빼세요 에일홈전 뚫실래요 제가 레드와크에 그쪽 블루 하세요 에일홈전 블루가 유리한거 아시죠 아 이것도 정체 안되죠 아 알았으면 알았읍니다 예 네 오취온 오민 별풍선 18개 아 심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 네 네 나오세요 쪼밥이죠 하하하하하하 하하 으 으 으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네 그냥 플레이가 1대1의 역겨운 플레이를 하시는데 그게 역겨운 게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럽다 더럽다는 게 잘하는 플레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준비되면 네 아직요 아직요 아직이요?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되나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ERRIGING 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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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취! 돼지가 포착포착뛰네 바로 말씀해주세요 준비되세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되었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나오세요 하하하하하 아, 지가 무슨 시발 지가 무슨 08연도 4패인줄 아나? 말씀해주세요 준비되면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됐다구요 알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2대1이고요 네, 에룡 2대1 순화수 난 라이플수 아, 뭐야! 부엉가! 500개다! 아, 뭐야! 뭐하세요? 이걸 잡아? 너무 만만한 우승 같아 너무 과장한 우승 갑시다 네, 말씀하세요 준비되면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다고요? 벌써요? 네, 됐습니다. 나오세요 이거 그냥 꺼내요 네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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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으유, 라페아 라페아 10년 전에도 두둑이 맞고 지금도 두둑이 맞고 으유, 라페아 라페아 바이 으유, 라페아 으유, 라페아요 아이구, 라페아 삼시시장 一주, 라페아 으유, 라페아 whatever 우와 액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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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 액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